오늘 소개할 경품 소프트웨어는 아이오빗 어드밴스드 시스템케어 얼티밋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드밴스드 시스템케어는 윈도우 최저가 프로그램으로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얼티밋은 어드밴스드 시스템케어 기능의 아이오빗 백신 프로그램인 머레어 파이터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까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윈도우를 설치하면서 백신 프로그램은 기본으로 설치하고 사용하실 텐데요. 별도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윈도우 디펜더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외에 유료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분들은 굳이 이걸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머레어 파이터라는 백신 프로그램은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유료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용할 만하지만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는 거 이거는 알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드밴스드 시스템케어는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홈에 있는 프로그램 소개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악성코드나 바이러스로부터 PC를 보호해 주고요. 그 외의 기능은 공홈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품으로 제공하는 어드밴스드 시스템케어 얼트밋은 개인 사용자에 한해 6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버전에 한해 업데이트는 가능하지만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설치 파일은 공홈에 있는 무료 다운로드를 누르고요. 설치할 때 스마트 스크린 팝업이 열리면 추가 정보를 누른 다음 실행을 누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밴스드 시스템케어 얼트밋은 어드밴스드 시스템케어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거된다는 팝업이 열립니다. 예를 누르고 설치 팝업이 열리면 하다에는 권장 설치 항목 두 가지 모두 체크 해제를 하고 설치를 누릅니다. 설치 도중에 아이타 PDF 프리 버전 설치 요구를 묻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클릭하지 말고 그냥 대기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아래에 건너뛰기 메뉴가 활성화된 걸 볼 수 있는데 해당 메뉴를 누른 다음에 구독 관련 내용도 아니오 감사합니다를 누릅니다. 설치가 끝나면 지금 실행을 누르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프로 버전 활성화는 코드 입력을 누르고 더보기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라이선스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지금 등록을 누릅니다. 성공적으로 등록이 되면 6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IOB 제품은 경품으로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거의 무료로 평생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UI는 어드밴스 시스템 케어와 약간 다르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좌측의 안티바이러스는 백신 기능이고요. 바이러스라든지 악성 코드가 있는지 검사하려면 빠른 검사를 눌러 진행하시면 되고 좀 더 심층적으로 검사하려면 전체 검사를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관리 탭을 누르면 어드밴스드 시스템 케어와 똑같은 메뉴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속도가 느려지거나 자잘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정크 파일을 한 번에 제거하려면 관리 탭을 누른 다음에 검사를 누르고 최적화를 진행하면 됩니다. 속도 향상 탭을 누르면 이것도 어드밴스드 시스템 케어에 있는 기능과 똑같은 걸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누르면 업데이트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 센터 탭은 IOB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목록입니다. 이 메뉴는 그냥 무시하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도구 상자를 누르면 시스템 최적화, 보안 및 수정, 시스템 정리에 관련된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려받기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는 클릭했을 때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옵션은 별도로 설치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옵션을 누르면 여기에서 설정 메뉴를 눌러 각각의 기능에 대한 세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취향껏 옵션을 설정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스킨 변경이라든지 글꼴, 투명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사용법을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옵션 목록에서 사용자 안내서를 누르면 설정 구성부터 주요 특징과 관련된 사용법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기능은 약간 부족할지 몰라도 윈도우 최적화 기능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